경찰 조직이 싫어서 떠났을까요? 보수, 대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을까요?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운동하자 알약TV입니다 오늘은 운동 컨텐츠 외에 제 인생 썰에 대해서 잠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지인들은 수백 번 했던 질문이에요 도대체 왜 경찰을 퇴직하고 약대에 편입하게 됐는지에 대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20개월 동안 근무를 하다가 믿음해 약대에 편입하면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직이 싫어서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제게 대학 4년은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고 첫 직장 또한 좋은 분들과 함께 근무를 해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경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수, 대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경위라는 직책은 제게 과분할 정도로 높은 직책이었고 이는 제가 약대 입학을 하게 된 계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초중고 시절에 저는 학교에 짜여진 틀에 맞춰서 공부를 했었고 제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잘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 대학을 진학한 이유도 직업적인 고민보다는 대학이 매력적이고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입학한 직후 저는 헬스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24살 때 소위 말하는 헬창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유튜브나 관련 서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는 생리학, 연안학 등의 지식을 스스로 공부하면서 어쩌다 보니 약학으로까지 관심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아, 나는 보디빌딩도 하고 싶고 과학 공부도 더 하고 싶다 하지만 여기서는 시간도 없고 여력도 안 되는 것이 사실이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 왔습니다 퇴직을 할까? 주변에선 뭐라고 생각할까? 부모님은 반대 안 하실까? 실패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한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일단은 저지르자 후회는 나중에도 늦지 않다 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는 조직을 나와서 피트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문과 출신이라서 두렵고 어렵기도 했지만 저는 제 꿈만 바라보고 담대학에 걸어 나갔습니다 각분에 1년 만에 약학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약대에 입학한 이후 저는 제 꿈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디빌딩 대회도 매년 나가고 있고 학과 공부 외에도 제가 필요한 공부를 꾸준히 보충하는 등 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시작이라는 큰 도전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게 어떤 일이 있을지 또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 오게 되더라도 저는 일단 저지르자 후회는 나중에도 늦지 않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행복은 어떤 것인가요? 각자 생각은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으로부터 행복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도전해 보세요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에서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약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